기다리고싶다 저도 부끄럽다 그래도 붓고싶다 웅 오늘의 시작! 먹방을 덮어줘 이 양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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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지? 여보세요? 어, 공산아! 나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준비 다 했어? 에? 우리 2월 4일에 맛있는 거 먹기로 했잖아! 뭐야, 못 가는 건 아니지? 아, 내 준비 다 해놨죠? 30분 정도는 부탁해? 30분이요? 너무 늦게 오시는데... 아, 빨리 오세요! 다 해놨으면 다 해놨어! 에, 이따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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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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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계란 계란 양파 생크림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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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doğr 당면은 먹으면 맛있다 더 좋지 못하고 열심히 씻어야겠다 아삭아삭 떡을 먹어야겠다 콜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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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제 간장. 가로채. 참기름을 가로버벅을 잘 섞어줍니다. 마늘 샀다. 마늘 건축. 소금에 담은 무우은 정말 맛있어. 포도에 잎이 5 정도 1. 참깨 1. 참깨 3. 참깨 1. 참깨 1. 참깨 2. 참깨 3. 참깨 1. 참깨 3. 참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봐봐, 봐봐. 어머, 좋은 냄새 나는데? 맞아, 맞아. 짜자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쿤삼테이블 위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먹방 여신, 아, 먹방 여신. 말 더듬는다. 네, 오늘은 우리 먹방 여신 쏘영님과 함께 이 편의점 음식을 다양하게 한 번 먹어볼 거고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이쪽에서부터 떡볶이 과자를 이용해서 만든 맥앤치즈, 함께 먹을 불닭볶음면과 이 막창 떡볶이, 오, 진짜 무겁네. 그리고 딸기 샌드위치, 키캣, 핫도그, 핫바, 그리고 간바스 피자까지 한 번 잔뜩 준비해봤습니다. 음, 우리 공삼이 나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구나. 아, 네. 감동이야.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그럼, 오늘도 전문가 시켜보겠습니다. 음료수는 오늘, 이 콜라를 준비했습니다. 크으으으, 치즈맛 치즈맛 나부터 줄줄 알았는데.. 고마워 싸가지 없는거 간바스 피자부터 한번 맛봐볼게요 뜨거운 맛있다 으음 후추 맛은 엄청 매력이 돼 치즈소스를 듬뿍 찍어서 와 나 이거는 처음 찍어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찍어먹어보는거 진짜 맛있어 제가 먹어본 치즈소스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왔다 핫도그 치즈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응 음 치즈소스 찍어도 맛있을 것 같아 소스는 언제나 옳다 사랑한다 와 오 비주얼 대박이다 이거 우와 뜨거워 뜨거울 땐 매운 음식으로 놀 cell 안 fast PW2 찹쌀 이사물맨 칼 샐 when éri 굳는 구 third 어핀 짱 호 saving 뜨거울 땐 매운 거 모으니깐 효과가 더 맵네요 뜨겁고 맵고 그리고 맛은 딱 나를 위해 준비한거 맞지? 맞아요 여기 또 맛있는거 있으니까 와 근데 맛있는데 되게 맛있어 아니 매운데 되게 맛있어 말도 안나와 덜 맵고 더 맛있는거 남았어요 되게 매워보이는데 덜 매워요 처음 먹어보는거 대박이다 음 이 곱창이 엄청 고소하다 밥반찬으로 먹어도 딱 될거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곱창볶음 순대국장 이것도 확실히 맵긴 매운데 이건 진짜 맛있게 매워요 진짜 맛있게 매운 나는 엄청 매운데 진짜 맛있게 매워 그래도 보여줘야지 딸기가 제철입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떡볶음 알죠? 딸기 좋아하시죠? 푸도도 좋아하시죠? 수박도 좋아하시죠? 응 다 좋아해 입 다 식었어 아니 편의점 곱창 너무 잘나가는데 응? 편의점 곱창이었어? 진짜로? 나를 왜 며칠전부터 준비한거 아니였어? 저 노량진 식당가가 사온거에요 냄새 합격 오 고소한 냄새 먹어본 맛인데 이거? 뭐지? 어디서 먹었지? 슈프림 치킨인가? 그거 먹을 때 이런 느낌 약간 맛나는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 바삭한 느낌 날 때 불맛이나 오 맞아요 불맛이나 너무 신기해 매운거 이거 피자에다 얹어먹으면 맛있겠다 와 이건 맛없을 수가 없다 이게 단짠단짠인가? 야 단짠단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먹으라고 한거지? 이런거 아닌데 그런게 맞는거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음 음 치킨이랑 피자 같이 먹는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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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아 좋아 딱 이게 필요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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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응 꼴도 끝나? 네 안녕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또 놀으세요 또 놀으세요